안녕하세요 김장수입니다. 이곳은 백제 사비시대 때 왕궁터인 부여의 간북리 유적지입니다. 11월 4일 토요일 제4회 워킹페스타인 백제 걷기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 걷기축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걷기코스는 세계유산인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와 부여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길을 연계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걸으면서 제4회 워킹페스타인 백제 걷기축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걷기축제 당일날에는 식전행사도 있고요. 한양대 응원단인 루터스와 함께 몸을 풀고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간북리 유적지에서 0.2km를 걸었고요. 부소산성 구몬 매표소를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소산성 둘레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단풍나무하고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걷기축제 당일날 행사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이고요. 현장접수는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현장접수를 하시면 배번호하고 리플릿을 받게 되는데 리플릿에 스탬프를 다 받으셔야지만 최종목적지인 궁남지에서 기념품과 완주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품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걷기축제도 참여하시고 많은 경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깃든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걷기축제 당일날에는 오색으로 물들어서 화려한 단풍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화면 오른쪽은 낙하암, 화면 왼쪽은 반홀로에서 영일로. 그리고 걷기축제 당일날 정규 코스는 태자골 숲길을 따라서 부소산성 정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낙하암은 이곳에서 0.45km 떨어져 있고요. 앞에 바로 앞에 반홀로가 보이거든요. 제가 반홀로하고 낙하암 풍경을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태자골 숲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반홀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홀로 2층 누각에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층 누각에 올라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백마강과 백마강이 반달 모양으로 끼고 도는 부여 시가지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반홀로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낙하암은 백마강을 시원스럽게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처입니다. 백제 멸망 당시에는 백제 여인들이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곳이기도 하고요. 낙하암 바로 앞에는 백화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요. 풀오른 소나무와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반홀로와 낙하암을 구경하고 나서 사거리로 되돌아와서 200m 정도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은 궁여사이고요. 궁여사 주변은 유적 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이곳부터 태자골 숲길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구부터 단풍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처럼 백제 사비시대 때는 비밀의 숲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비밀의 숲을 따라서 계속 트렉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숲길은 단풍도 단풍이지만 지금 산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걷기 편한 흙길 그리고 아름다운 숲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태자골 숲길입니다. 앞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궁여사에서 0.7km를 왔고요. 부소산문이 1.3km 남았습니다. 부소산문이 부소산성 정문 매표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또다시 단풍터널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걷기 축제 당일날에는 붉은 단풍과 숲속의 산새소리 덕분에 눈과 귀가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터널을 다 통과하면 백제의 새 충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성충, 흥수, 계백, 세 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부소산문이 있는 부소산성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구문에서 시작을 해서 태자골 숲길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는데 3km,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낙하원까지 다녀오시면 1시간 30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걷기 축제 당일날에는 이곳에 스탬프 투어 부스가 설치됩니다. 스탬프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간식도 배부되니까요. 간식을 드신 다음에 정림사지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곧바로 정림사지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소산성에서 제가 가야 할 정림사지, 궁남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일직선의 도로를 따라서 걷게 되는데요. 가운데 기와 지붕 있는 곳이 정림사지이고, 일직선의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궁남지가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도착했습니다. 부소산성 정문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15분 걸렸습니다. 축제 당일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코스를 걷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소산성 정문에 있는 스탬프 투어 부스처럼 이곳에도 스탬프 투어 부스가 설치됩니다. 스탬프하고 간식을 배부받을 수 있고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걷기 코스 내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나라의 국보이자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다는 백제 미학의 상징적인 유물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정취와 백제의 숨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목적지 국남지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남지로 가는 길에는 지금 가로수가 단풍나무로 되어 있어서 축제 당일날에는 국남지까지 붉은 단풍이 반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국남지에 도착했습니다. 4.2km,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을 예상하시면 걷기 코스를 다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셔서 배번호와 리프루스를 반납하시면 완주 메달과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식은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도착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가을 국화 전시와 국남지 풍경, 그리고 떡매치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경품 추천도 있는데요. 많은 경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회 워킹페스타인 백제 걷기축제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걷기축제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로 참석 신청을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공정원인 국남지입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깃들어 있고요. 이곳은 7월달에 용꽃으로 유명한데요. 사계절 아름다운 인공정원입니다. 국남지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남지 가운데에 있는 포릉정입니다. 목교를 따라서 포릉정으로 들어가는 물 위에 이 길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걷기축제가 끝나고 부여에서 1박을 하셨을 경우 그 다음날 가볼 만한 부여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제문화단지입니다. 이곳은 백제 사비시대 궁궐인 사비군과 백제의 사찰 능사, 그리고 백제의 탄생이 되었던 위례성, 백제인물열전 생활문화 마을 등이 있는데요.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능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목탑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능사 5층 목탑입니다. 높이는 38미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재현된 백제시대의 목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비궁입니다. 천장문을 통해서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천장전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회랑 가운데 지점에서 바라보는 천장전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천장전 안마당에서 공연하는 공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마강 물엉새 생태공원 또는 나래공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직은 억새가 물들지 않았는데요. 억새가 완전히 물드는 가을날에는 정말로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흥산 사랑나무입니다. 이곳은 주차장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 뻗음의 모양새가 하트 모양을 닮아서 사랑나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언제 방문해도 좋지만, 일물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천년고철 무량사입니다. 이곳 경내에는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가 여러구로 있어서,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5층석탑이 있는데요. 정림사지 5층석탑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동료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촬영지인데요. 규모는 매우 작아서 10분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 바로 옆에 둘레길이 있는데, 이 둘레길의 길이는 1.63km입니다. 이 둘레길을 다 걷는 데는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11월 4일 제4회 워킹페스타인 백제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